제대로 걸으면 아프지 않습니다. 당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최고의 명약 당뇨, 고혈압, 커리디스크, 비만, 뇌졸중, 우울증, 불면증, 관절염, 스트레스, 암, 치매, 골다공증 이 모든 것으로부터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 약이 있다면 어떨까? 단연코 그 약은 개발되는 즉시 그의 노벨의 약상을 받을 것이다 뉴스는 연일 특종으로 기적의 약이 개발되었다고 보도할 것이다 그리고 약을 개발한 회사의 주가는 폭등할 것이고 개발자는 방송, 강연 섭외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될 것이다 물론 이런 기적의 약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카테고리가 약이 아니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비록 약은 아니지만 질병 대부분으로부터 매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수많은 연구에 의하면 이것은 조기 사망 위험률을 약 3분의 1로 줄여준다 치멸관계 질환의 위험을 낮추고 당뇨, 고혈압, 비만 발병 위험도를 낮춘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뼈를 튼튼하게 만든다 특히 뇌 건강에 도움이 되어 치매를 예방하고 세로토닌 호르몬 분비로 우울감을 줄인다 체내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를 젊고 생생하게 바꿀 뿐더러 면역력을 높여 당신이 먹는 약의 개수를 줄여준다 수면의 질을 높여 다음 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약해진 허리 근육은 물론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어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일주일에 150분 이상 이것을 하라고 적극적으로 권고한다 이것은 무엇일까? 바로 걷기 운동이다 걷기 운동은 당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최고의 명약이다 그리고 효과 이상으로 효율이 좋은 운동이다 일단 쉽다 걷기는 신경 패턴이 유전자에 기록되어 전해진다 부모한테 영어 능력은 물려받지 못해도 걷기 기술은 물려받는다 태어나고 돌 전후가 되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걷기 시작한다 첫 걸음말을 하고 나서 1년 정도 스스로 수천 번 걷고 수천 번 넘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걷는 방법을 학습한다 그리고 걷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청년에서 노인까지 걷기에는 나이가 따로 없다 청년은 활발한 신진대사 수준에 맞게 보폭을 넓고 빠르게 걸으면 된다 노인은 신경전달 속도가 느린 것에 맞추어 보폭을 약간 좁게 해서 천천히 안전하게 걸으면 된다 마지막으로 걷기는 돈이 들지 않는다 걷기 운동은 특별한 장소도 운동기구도 필요 없다 회원 등록하지 않아도 되고 운동복 할인이 필요 없으며 3개월, 6개월, 12개월 장기 계약에 따른 할인율을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 언제 어디서든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면 그곳이 운동센터다 걷지 않으면 일어나는 일들 어떤 이유로든 걷지 않으면 몸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고 기능 이상이 누적되면 질병이 된다 신체 활력은 떨어지고 혈관 탄력이 줄어든다 심장 기능이 약해지고 호흡이 원활하지 않아진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쉽게 감기에 걸리고 골밀도가 감소하여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된다 움직이지 않으면 뇌 기능이 떨어지는데 기억력 감퇴와 침해 위험이 커진다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근육은 약해져서 근감 소증이 생기고 나이가 들매 따라 중심 잡는 능력이 떨어져 낙상 위험이 커진다 관절은 쓰지 않아 뻣뻣해지며 점점 움직이기 싫어진다 이렇게 걷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는 처음에는 잘 모른다 그저 기능이 떨어지는 수준으로만 생각한다 하지만 이 상태가 오래 반복되면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 점점 큰 질병에 걸리고 어느 순간 건강을 크게 잃게 된다 그때가 되면 문제가 커진다 허리 아파 본 적이 있는가 헌혈할 때 손끝이 바늘에 찔리면 따끔하다 손끝의 작은 신경이 자극받기 때문이다 허리뼈 사이에는 그것보다 훨씬 두꺼운 연필 굵기의 신경이 있다 허리 디스크가 뒤로 밀리면 이 신경가지를 누른다 그러면서 주변 조직이 괴사하고 염증과 극심한 통증이 생긴다 상상도 하기 힘든 고통이다 허리 디스크는 젊은 청년층에서도 많이 나타나는데 나쁜 자세와 운동 부족이 원인이다 걷지 않고 앉아서만 생활하면 근육이 약해지고 심장과 폐가 약해진다 몸의 순환 능력이 떨어져 혈관 탄력이 줄어들고 장애 연동 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아 소화불량에 시달린다 결국 전체 체력이 떨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같은 일을 해도 피곤함을 더 느끼고 일에 몰입하기 어려워진다 몰입만 못하는 게 아니다 여가도 제대로 즐기지 못한다 금요일 저녁에 치맥의 여유를 즐기고 싶은데 너무 피곤해서 몸이 처지는 경험을 한다 꺾기 부족으로 하체가 약해지면 무릎이 아플 수 있다 연골이 쉽게 닳고 인대가 손상될 수 있다 무릎이 아프면 통증은 둘째치고 자존감이 떨어진다 지하철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가 고장이 나면 옆으로 난간을 잡고 내려와야 한다 여행을 가도 일행보다 뒤처지게 된다 버스에 타면 이미 경치를 구경하고 온 일행이 모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다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니 더 걷기 싫어지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심혈관계 질환으로 이어진다 당뇨압병증, 심부전증, 척추관 협착증, 퇴행성관절염, 뇌졸중 등과 같이 더 큰 질병에 걸리면 상황은 심각해진다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엉덩이 근육 감소로 근력이 약해져서 낙상했다고 가정해보자 낙상 대부분은 엉덩이 관절 골절로 이어진다 그러면 당신은 침대에서 혼자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는 것조차 못하며 밥을 먹기 위해 몸을 일으키는 사소한 일조차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움직이지 못함으로 인해 당신 삶에서 선택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밖에 없다 당신을 치유하는 의사에게 뒤에서 휠체어를 밀어줄 사람에게 또는 당신을 돌보는 간병사에게 말이다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동 능력 그 이상이다 걷기는 곧 당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무작정 걷는 게 아니라 제대로 걸어야 한다 걷기 운동은 잠깐 하더라도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일시적이다 걷기 운동을 통해 큰 건강 효과를 얻으려면 오래 그리고 꾸준히 운동해야 한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큰 문제에 부딪힌다 지긋지긋한 발, 무릎, 엉덩이 관절, 허리 통증이 시작되는 것이다 오래 걷는 것이 좋은 것은 알지만 많은 사람이 무작정 걷기만 하는 바람에 잘못된 자세로 걷는 경우가 생긴다 등을 구부리거나 팔을 흔들지 않거나 팔자 걸음으로 걷거나 다리를 너무 높이 올리거나 보행 간격을 넓게 벌리는 등 몸의 규칙 없이 걷는다 그러다 보니 특정 관절과 근육의 스트레스가 쌓이고 아파서 오래 걷지 못한다 잘못된 걸음이 관절에 가져오는 충격은 생각보다 크다 지구는 9.8유톤의 힘으로 당신의 몸을 끌어당긴다 당신이 이 힘에 익숙해져서 느끼지 못할 뿐이지 이 힘은 생각보다 어마어마하다 당신은 지금도 이 중력에 대해 엄청나게 저항하면서 몸을 수직으로 세우고 있다 여기에 당신의 육중한 체중을 두 발을 움직여 어디론가 이동해야 한다 체중이 땅을 누르는 만큼 땅도 나를 밀어낸다 이것을 지면반발력이라고 한다 마치 영화에서 거인이 발을 움직일 때마다 땅이 쿵쿵 울리는 것과 같다 당신이 한 걸음 한 걸음 디딜 때마다 다리와 허리에는 이런 지면반발력에 의한 충격이 전달된다 그래서 인간의 몸은 이런 충격을 잘 흡수하고 그것을 잘 이용하도록 설게 되었다 즉 인체는 걷기 위해 만들어졌다 굵고 곧은 엄지발가락 탄력 있는 아킬레스건 길고 튼튼한 허벅지 자유롭게 움직이는 발목 세숫대야처럼 옆으로 넓게 펼쳐진 골반 완만한 S자 곡선을 그리는 척추 복근으로 둘러싸인 유연한 허리 당신에게도 충분한 복근이 있다 그리고 옆으로 벌어진 넓은 어깨 목 뒤 가운데 수직으로 길게 펼쳐진 강한 목덜미인데 이것들은 결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다 선천적으로 또는 후천적인 성장 과정에서 지면반발력을 잘 흡수하고 그것을 이용해 효율적으로 걷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디자인을 잘 이용해야 한다 효율적으로 움직이려면 대충 걸으면 안 된다 신체의 바른 정렬, 즉 바른 자세로 걷기가 핵심 열쇠다 제대로 걸어야 오래 건강하게 걸을 수 있다 어떻게 제대로 걸어야 하는가 한 번 잘못 길들인 걷기 자세는 쉽게 바꾸기 어렵다 이것을 바꾸고 바른 자세로 걷기 위해서 조금씩 당신의 움직임 패턴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 발바닥에서 무릎, 그리고 허리, 몸통, 팔까지 이런 모든 움직임을 수정해야 한다 당신은 이것을 어렵게 느낄 것이다 바른 자세를 위해 허리에 너무 많은 힘을 줄 수도 있고 팔을 흔들 때 뻣뻣한 로봇처럼 흔들 수도 있다 이 책은 이런 당신을 위해 쓰였다 관객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는 할리우드 영화처럼 잘 씹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고기를 잘게 잘라주는 것처럼 바르게 걷는 방법을 아주 잘게 쪼개서 당신에게 쉽게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자연스러운 걸음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통합하는 방법도 제시할 것이다 억지스러운 바르게 걷기가 아니라 당당하고 멋진 걸음을 만들어줄 것이다 첫째, 구조가 기능이다 바르게 걷기를 몸에 익히려면 당신 몸이 원래 가지고 있던 기본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허벅지 뼈가 어떻게 생겼고 걸을 때 어떻게 기능하는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런 몸 구조를 머릿속 이미지로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이미지 심상이라고 한다 1장에서는 바르게 걷기의 시작인 인체 구조를 살펴보고 이해하기 위한 내용을 다룰 것이다 2장에서는 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대로 걷는 방법을 배울 것이다 당신이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걷는 자세를 관찰하는 법을 익히고 단계별 걷기 훈련법을 다룰 것이다 운동을 전혀 해보지 않은 사람도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을 소개할 것이다 3장은 제대로 걷기 위해 반드시 키워야 할 근육들을 소개하고 집에서 홈트레이닝 하는 방법을 배워볼 것이다 예를 들어 걷기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근육 중 하나가 바로 엉덩이 근육이다 이 근육을 단련하고 걸으면 허리를 곧게 펼 수 있고 발과 무릎, 고관절에 실리는 지면반발력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엉덩이 근육을 키우기 위한 운동은 브리지 운동이다 이런 운동들을 근육별로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4장은 습관에 관해 이야기할 것이다 당신이 아무리 걷기 운동을 바르게 해도 집, 회사, 학교 등에서 자세 습관이 나쁘다면 무용지물이다 다리 꼬는 습관, 쉬면 자세 등 일상에서 겪는 생활 습관을 다루면서 몸이 틀어지는 것을 막으려면 바른 자세 습관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이야기할 것이다 마지막 5장은 질환별 걷기 운동 프로그램에 관해 이야기할 것이다 현재 질환이 있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장이다 당뇨, 고혈압, 심장병, 골다공증 등 다양한 질환에 따라 어떻게 운동 강도를 설정하고 어떤 시간대에 걷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운동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소개할 것이다 체계적인 운동을 통해 질환의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얻기를 바란다 상체는 승객, 하체는 기관차 걷기에서 신체를 구분할 때 크게 두 부위로 나눈다 승객과 기관차 승객은 상체를 가리키는데 몸을 실제로 이동하는 부위가 아니라 기관차 위에 올라탄 것과 같다는 뜻이다 이 부위는 머리, 팔, 몸통이 해당하는데 영어 약자를 따서 해시라고 부른다 상체는 걷기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상체가 움직이지 않아도 독립적인 걷기 행위가 가능하다 걸으면서 전화 통화할 수도 있고 장을 보면서 이동할 수도 있다 걷거나 달리면서 몸을 숙이거나 기울일 수도 있고 뒤를 돌아볼 수도 있다 상체가 걷기 행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짐으로 인해 두 손으로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장점이 있는 만큼 단점도 있다 상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자세를 취하는가에 따라 차체의 걷기 효율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걸을 때 몸을 구부정하게 하면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 보폭이 짧아진다 팔을 주머니에 넣고 걸으면 골반에서 발생하는 회전력을 상체에서 감수할 수 없어 뻣뻣하게 걷게 된다 척추가 옆으로 휘어있으면 골반이 틀어져 다리 길이 차이가 생기는데 걸을 때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의 보행주기의 차이가 생겨 한쪽 발과 무릎에 부담을 준다 쉽게 말해 한쪽은 대형차 바퀴 다른 쪽은 소형차 바퀴를 달고 걷는 셈이다 그러므로 제대로 걸으려면 척추를 최대한 곧게 세워야 하며 칼과 어깨를 다리에 맞게 잘 흔들어야 한다 기관차는 하체를 가리키며 몸을 직접 이동하는 부위이다 다리와 골반이 이 부위에 해당한다 골반은 내장과 척추를 떠받치는 의미에서 상체의 일부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골반은 걸을 때 허벅지 뼈와 연결되어 움직일 뿐더러 엉덩이 근육과 같이 걸을 때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근육이 많이 부착되어 있다 그래서 걷기에서는 골반을 자체로 분류한다 하체는 발과 발목, 무릎, 고관절, 골반 등 여러 관절이 맞물려 조화를 이루며 다리를 움직인다 그리고 두 다리의 주기적인 교차 움직임을 통해 몸을 앞으로 이동한다 그만큼 하체의 바른 정렬과 바른 움직임은 효율적이고 건강한 걷기를 위한 핵심 열쇠다 그런데 하체는 자체 자신만 이동하는 게 아니다 자기 위에 무거운 상체를 올려놓고 이동해야 한다 상체에는 척추, 팔뼈와 같이 뼈도 많지만 심장과 폐, 소장과 대장 같은 장기와 그 안에 있는 혈액, 소화물도 포함되어 있다 56kg짜리 볼링궁 무게의 머리도 상체 꼭대기에 얹혀 있고 흔들리는 양팔도 옆에 매달려 있다 때론 양팔로 무거운 것을 들거나 작업할 때도 있어서 자체는 이런 무거움과 무게 중심의 다양한 변화를 버티면서 걸어야 한다 지게 위에 움직이는 쌀 한 포대를 얹고 그 위에 작은 어린이가 올라타서 지게를 흔든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하체가 얼마나 힘들게 걷기 운동을 수행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다행히도 이런 부담을 견디기 위해 하체 근육은 크고 강하고 튼튼한 편이다 또한 넘어지지 않고 중심을 잘 잡아야 해서 발목 부위 관절과 근육에는 고유 수용 감각이라고 하는 몸의 자세 변화를 감지하는 감각신경도 매우 발달되어 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다리 근육을 자주 사용했을 때 이야기다 만약 당신이 앉아서 일어나지 않는 생활을 한다면 자체 근육은 약해지고 감각도 떨어져 무릎 관절에 퇴행화가 빨리 일어날 것이다 당뇨 식후에 조금씩 나눠서 운동하자 당뇨는 부작용이 무서운 병이다 심부전증, 당뇨족,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혈당을 잘 관리하여야 한다 식이요법과 더불어 걷기 운동은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것이 필수다 혈당을 관리하기 위해 당뇨 환자는 운동 전에 혈당 수치를 꼭 확인하고 하여야 한다 혈당 수치가 100ml 미만이면 저혈당에 빠질 수 있으니 그 이상인 경우만 운동을 시작한다 혈당이 300ml를 넘어서게 되면 운동을 하지 말고 의사를 찾아가야 한다 공복 시, 이른 아침, 아침 식사 전, 심야는 되도록 운동을 피한다 혹시 모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운동할 때는 초콜릿과 사탕을 가지고 다니도록 하자 운동 강도는 최대 심박수의 50에서 60% 수준의 중강도 이상으로 하루 30분 이상 약간 힘들게 하는 것이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편으로 최근 연구에 의하면 식후 10분씩 나누어서 산책하듯이 해도 효과가 있으니 운동 초보자라면 식후에 가볍게 하는 걷기 운동으로 시작하여 점점 운동 시간과 속도를 높여 강도를 높여 가자 특히 저녁을 먹은 다음에는 혈당 조절에 있어 걷기 운동의 효과가 가장 높을 때이니 저녁 후 운동을 매일 실시하기를 권한다 고혈당으로 인해 몸속 콜라겐 섬유조직이 변형되어 유연성이 떨어지고 근력이 떨어져 걷기 운동을 할 때 뻣뻣함을 느낄 수 있다 걷기 운동과 함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유연성을 늘리고 적당한 수준의 근력 운동으로 근력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운동을 통해 땀을 많이 흘려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면 고혈당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운동할 때는 물통을 가지고 다니며 운동 전후에 충분한 물을 섭취하여야 한다 고혈압 관리 느긋하게 산책하듯이 고혈압은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게 특징이다 그러다가 갑자기 동맥 경화나 심부전과 같은 위험한 질병으로 진행된다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식단 조절, 운동 관리를 해야 한다 고혈압을 개선하기 위해 걷기 운동을 할 때는 혈압이 갑자기 높아지지 않게 느긋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산책하듯이 걷는 것이 좋다 혈압은 신경에 따라 영향을 받는데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흥분되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올라간다 반면 자연 속에서 느긋하게 산책하듯이 걸으면 교감신경의 흥분이 가라앉고 말초혈관이 확장되어 혈압이 낮아진다 운동 전에 5분에서 10분 정도 충분히 스트레칭하는 것도 혈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운동 전 스트레칭은 혈관의 탄력을 좋게 하고 신경이완 효과를 높인다 운동은 30분 이상 길어야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일반적인 공원 운동기구는 사용해도 좋지만 거꾸리 운동기구처럼 머리 쪽으로 혈압이 몰리게 하는 운동기구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무산소 운동은 한 번에 15에서 20회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근력운동은 해도 되지만 한 번에 5회 이하로 강하게 무게를 들어 올리는 근력운동은 혈압을 높일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너무 이른 아침이나 겨울철에는 기온이 낮아 혈관이 수축해 혈압이 상승할 수 있다 기온이 올라간 정오나 오후에 운동하길 권하며 아침에 하게 된다면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체온을 올린 상태에서 걷기 운동을 하여야 한다 전력질주나 강하게 오르막길을 빠르게 올라가는 운동은 주의해야 하며 운동을 할 땐 항상 기도를 열어놓고 규칙적인 호흡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구르는 발, 땅을 밀기 위한 엄지발가락 발은 몸 전체로 볼 때 매우 작다 고작 2%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98%의 몸을 온전히 한 발로 버텨내야 한다 발에는 26개의 뼈, 32개의 근육과 힘줄, 107개의 인대가 있다 크기는 작지만 이들이 정교하게 맞물리며 우직하게 몸을 지탱한다 한 발에 체중이 실릴 때 약 1.5배의 하중이 발을 누르는데 이것을 온전히 버텨낸다 오래 걷기 위해선 발이 체중과 지면 반발력에 대한 충격을 잘 흡수하고 몸의 흔들림을 줄여야 한다 이것을 잘 해내기 위해 발목 관절에서 지렛대 구조를 이용한다 발은 뒤꿈치가 튀어나와 있고 뒤꿈치 가까운 쪽 중간 부위에 발목 관절이 있다 발목을 중심으로 발은 마치 시소처럼 발등과 발바닥 쪽으로 번갈아 지렛대처럼 움직인다 이런 구조로 발은 걸을 때 마치 구르듯이 움직인다 지면을 총 3회 터치하는데 뒤꿈치가 바닥에 닿고 그 다음 발 중간이 닿으며 마지막으로 엄지발가락으로 몸을 밀어낸다 뒤꿈치가 바닥에 처음 닿을 때 앞쪽 정강이 근육이 힘을 주면서 천천히 발을 내려놓으며 발이 떨어지는 속도를 줄인다 엄지발가락으로 발을 밀어낼 때는 종아리 근육과 아킬레스건을 이용하여 지렛대처럼 움직여 적은 힘으로도 큰 몸을 들어 올린다 오리발을 차고 걸어본 적이 있는가 오리발을 차고 걸으면 팔자걸음처럼 다리를 바깥으로 벌리고 걸어야 한다 발끝이 너무 길어 발을 굴릴 수 없으며 발목 지렛대 원리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발이 너무 무거워져서 한 걸음을 옮기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발을 바깥쪽으로 돌려 어기적거리며 걷게 된다 이번엔 엄지발가락을 관찰해보자 검지발가락에서 새끼 발가락까지 다른 네 개의 발가락에 비해 유독 엄지발가락이 크다 사람의 엄지발가락은 침팬지와 다르게 생겼다 침팬지는 엄지발가락이 길고 안으로 향해 있다 하지만 사람의 엄지발가락은 뼈가 짧고 두꺼우며 앞으로 향해 있다 침팬지가 나무를 잘 타기 위해 만들어진 발가락 형태라면 사람은 땅을 밀고 앞으로 나가기 위한 형태다 다른 부위에도 적용되는 이야기지만 뼈가 두꺼우면 그 부위에 하중이 많이 실린다는 의미다 이것을 볼프의 법칙이라 한다 독일 외과의사 율리우스 볼프가 발견한 이론으로 건강한 사람이나 동물의 뼈는 가해지는 두담이나 충격에 따라 변형된다는 것이다 발에서 엄지발가락 뼈의 두께가 두꺼운 것 척추 전체 중 목뼈에서 허리뼈로 갈수록 두꺼워지는 것 고관절에서 힘이 실리는 부위의 골밀도가 높은 것 모두 볼프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걸을 때 다리가 뒤로 가고 발이 공중으로 뜨기 직전에 엄지발가락으로 몸을 밀어낸다 이것을 발가락 밀기 또는 푸시오프라고 한다 이때 뒤꿈치가 땅에 닿을 때 실리는 압력과 비교하면 약 30에서 55% 수준에 육박하는 압력이 엄지발가락에 실린다 그리고 나머지 압력이 내게 발가락에 분산되어 체중이 실리고 새끼 발가락이 가장 적은 압력을 받는다 발가락 밀기 단계에서 엄지발가락으로 체중의 절반 수준을 버텨내는 셈이다 또한 발바닥에는 발에 실리는 압력과 발의 자세 변화를 감지하기 위해 수많은 기계 수용기 고유 수용기 감각신경이 분포한다 이 감각들은 발의 위치와 압력을 계산하여 중추신경계로 정보를 전달하는데 내는 이것을 계산하여 적절한 자세를 취하고 필요한 움직임을 만든다 특히 이 감각들은 엄지발가락과 엄지발가락 아래 발볼 부위에 집중되어 있다 이 외에 발바닥 바깥쪽, 뒤꿈치뼈, 바로 앞쪽에도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세를 조절하고 발바닥 압력 분배를 위해 매우 중요하게 쓰인다 그러므로 걸을 때는 발을 바르게 정렬하고 엄지발가락으로 밀어내는 움직임이 중요하다 심장병 예방, 활기찬 느낌으로 강하게 한국인 돌연사의 원인 심장병은 자신보다 가족에게 고통스러운 병이다 잘 지내던 사람이 심장병으로 인해 돌연사하게 되면 이처 가족들이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별을 맞이하게 되어 슬픔이 배가 된다 심장병은 심근경색, 협심증과 같은 관상동맥 질환이 대표적인데 심장 주위에 있는 혈관이 좁아져 심장의 산소와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질병이 일어난다 걷기 운동은 심장병을 예방하는 아주 효과적인 운동이다 이것은 달리기보다도 효과가 좋은데 미국 심장협회 저널에 게재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33,060명은 달리기를 했고 15,045명은 걷기를 실시한 결과 달리기는 심장질환 위험을 4.5% 감소시켰지만 걷기는 9.3%까지 심장질환 위험을 감소시켰다 달리기는 고혈압을 4.2%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4.3% 감소시켰으며 걷기는 같은 실험에서 고혈압을 7.2%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7.0%까지 감소시켰다 세계 심장현압은 심장병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걷기 운동을 장려한다 걷기 애플리케이션을 보급하여 하루 21분씩 8주 동안 걷기 운동을 장려하고 있다 심장병 예방을 위해선 주 5회 하루 30분 평균적으로 최대 심박수의 60% 강도로 운동하는 것이 좋다 천천히 걸으면 심장에 자극을 주지 못해 충분한 운동효과를 얻기 어렵다 활기차게 약간 숨이 찰 정도 운동 자각도 약간 힘든 강도 이상으로 운동하자 고지혈증 관리 식이조절과 함께 운동량을 늘려라 고지혈증은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과 같은 지질의 양이 정상수치보다 많은 상태를 말한다 비정상적인 양의 지질이 혈관벽에 쌓여 염증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고지혈증은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이 잘 알려진 질환이 아닌데다 혈압이나 혈당 체크와 같은 자가진단이 어렵다 체열검사를 통해 알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이 질환이 있는지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고지혈증을 관리하려면 식단 조절과 운동이 필수다 동물성 기름과 버터, 새우, 장어, 달걀 노른자와 같이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을 피하고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걷기 운동은 중성지방이 증가하는 식후 1시간 뒤에 하는 것이 좋으며 시간이 허락하는 한 식후에 걷고자 노력해야 한다 지방을 연소시키기 위해 최대 심박수의 50% 이상으로 힘든 정도로 최소 15분 이상 걸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1시간 이상 운동량을 늘리는 것이 좋다 하루 중 열량 소모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이다 빠른 속도로 오래 걷는 것이 고지혈증 관리에 도움이 되며 스쿼트와 같이 큰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을 병행하여 뒤초대 사량을 높이면 혈중 지방을 연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나이가 들어서 약해진 것이 아니라 걷지 않아서 약해지고 아픈 것이다 예전에는 한 번도 쉬지 않고 계단을 오르내렸는데 이제는 한 번은 꼭 쉬게 된다든가 걷다 보면 이상하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휘청거린다든가 걷기 속도를 빠르게 하면 숨이 차서 중간에 자리에 주저앉을 듯이 기운이 빠진다든가 나이가 들어 약해졌나 싶은 생각에 운동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전에는 너끈이 하던 동작인데도 통증이 느껴진다 당연한 일이다 중년을 앞둔 나이에 운동하지 않으면 근 손실이 눈에 띄게 일어나고 다시 운동을 해도 예전처럼 근육량이 회복되기 어렵다 하지만 운동하기 어려운 몸 상태가 되었다고 실망하기는 이르다 젊은 사람과 중년 장년의 체력은 당연히 차이가 있고 그 연령대에 맞는 운동법이 있는 법 사람마다 체격, 체질, 체력이 다르니 자신에게 맞는 걷기법은 따로 있다 재활운동 전문가인 저자가 제안하는 대로 자세를 바로잡고 걷는데 필요한 근육도 마사지해가며 자기 체력에 맞는 걷기 강도를 찾으면 제대로 걷는 것은 시간 문제다 제대로 걸으면 아프지 않고 걸은 만큼 건강해진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